안녕하세요 케네스공입니다 오늘도 콜라보에 왔고요 지금 다른 분이 먼저 하고 있는데 좀 하다가 비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멤버가 있어가지고 드럼 베이스 있어가지고 좀 재밌을 거에요 네 시작해 볼게요 아하 뭐 5분 늦지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열심히 마치고 고마워 끝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hank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Thank you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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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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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, , , 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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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